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4.15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지고 난 다음에 선거소송이 접수된 이후에 6개월이 되는 그런 시점이 10월 15일입니다. 6개월이 지난 오는 10월 23일 오후 3시부터 대법원의 선거재검표 소송권의 첫 변론준비 일정이 잡혔습니다. 10월 23일 대법원 변론준비기일에 재검표 확정지역에 대한 재검표 방식이 결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10월 23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되는 첫 재판은 무척 중요합니다. 4.15 부정선거의 의혹을 밝히는다는 점에서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법원은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며 민경욱 전 국회의원이 제기한 선거 무효소송과 관련해서 10월 23일 오후 3시 첫 재판을 열어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민경욱 전 의원이 제기한 선거 무효소송 및 당선 무효소송을 시작으로 대법원은 올해 안에 125건의 선거 소송을 차례차례로 처리할 방침입니다. 한변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박주연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민경욱 의원의 선거 무효소송에 대한 변론준비기일을 10월 23일 금요일 오후 3시로 지정하였습니다. 변론준비에서는 재건표 검증방법, 사전투표용지 검증방법, 전산프로그램 검증방법 등이 논의됩니다. 이 세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재건표 검증방법, 사전투표용지 검증방법 그리고 전산프로그램 검증방법 등이 결정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변론기일 지정의 의미와 중요성입니다. 대법원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였다는 것은 본격적으로 사법 절차가 진행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민경욱 전 의원이 2020년도 5월 7일 날 대법원에 소장을 낸 지 무려 6개월 만입니다. 선거가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법정기한인 6개월을 초과한 그런 시점입니다. 오는 10월 23일 재판은 대법원 특별2부 주심 김상환 대법관이 맡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재건표를 실시하게 되면 주심인 김상환 대법관이 제2부 소속인 박상옥, 안철상, 노정희 대법관이 직접 수계표 현장에 가서 재검포 작업을 지켜보게 됩니다. 한편 대법원은 민경욱 전 의원이 출마했던 인천연수월 선거구를 포함해서 격전지에 해당하는 3개 선거구의 재검표를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늦어도 11일 중으로는 소송이 제기된 125개 지역구에 대한 재검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10월 23일 첫 재판이 중요한 것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째 재검표 검증방법, 두 번째 사전투표용지 검증방법, 세 번째 전산 프로그램 검증방법 등이 모두 논의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수계표는 전혀 의미가 없는 재검표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법원이 재검표 방식으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진실된 재검표, 정직한 재검표는 첫 번째 서버 검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QR코드 대조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유령표 확인 등이 필요합니다. 대법원이 진실된 재검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지 많은 국민들이 주목하게 됩니다. 부정선거 문제를 추적해온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은 사회로 부정선거는 최첨단 디지털 범죄이고 증거인멸이 이미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진행행으로 자행 중인 지능 범죄로서 과학적이며 전면적이고 특히 공개된 형식의 그런 재검표 방식들이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러한 요구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단순히 수계표에 의한 재검표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만일에 단순 수계표 방식에 의한 재검표라면 재검표, 검표에 대한 것도 거부 등도 불사할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을 지금까지 펼쳐왔습니다.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면 전통적인 의미의 단순한 수계표 자금만을 갖고 재검표다 이렇게 만일 대부분이 판단하게 된다면 이런 경우에는 재검표 거부에 나서야 된다는 그런 주장도 충분한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정직한 재검표, 진실된 재검표가 이루어질 경우에만 사회로 총선과 관련된 모든 의혹들이 규명될 수 있음을 누누이 강조해 왔고 또 이런 부분을 많은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질문은 시민사회단체의 대응입니다. 국민들의 의혹을 대부분이 전면적으로 해소해 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표 방식을 결정하는 재판이 무척 중요합니다. 때문에 재판을 앞두고 있는 뜻 있는 시민사회단체는 사회로 총선 무효소송과 관련해서 한 점의 의혹이 없는 정거조사를 촉구하기 위하여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10월 19일 월요일부터 10월 23일 금요일까지 매일 낮 11시 30분 그리고 특히 23일 금요일에는 낮 1시부터 서초역 대부분 앞에서 국투본 그러니까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를 포함해서 선거민주주의의 확립을 소망하는 시민단체들의 집회와 시위가 계속될 예정입니다. 참여단체로서는 국투본과 국민대연합 대수장 전국연합 그리고 고교연합 등입니다. 이들 외에도 국토본 집행부 배노사들과 청년팀 그리고 유튜브의 기자들 그리고 시민들은 대부분 직원들의 이동시간으로 접근기회가 최대한 보장되는 점심시간들의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한 집회는 10월 23일 오후까지 지속될 예정이기 때문에 뜻이 있는 시민들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들이 활동하는 목적은 대부분 관계자들이 시민들이 스스로 진실을 알리고 빛이 되어 진실되고 정의로운 재금표에 대한 검증 요구를 시민들이 갖고 있음을 표시하기 위함입니다. 재금표 방식 결정을 위한 첫 재판을 앞두고도 불안감을 사실상 지울 수는 없습니다. 2020년도 5월 7일에 소장이 제출되었습니다. 불구하고 법정기간인 6개월 가운데 대부분은 대부분의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버렸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유가 있었겠지만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측으로서는 그렇게 시간을 낭비해버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선거 무효소송을 맡은 변호사들은 2020년도 6월 4일에 각종 정거 신청을 제출했고 7월 3일까지 4차례의 준비 서면 그리고 7월 15일 날 재금표를 위한 검증 신청서 제출까지 모든 그런 서면 자료들을 다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선거 무효소송과 관련된 재금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이미 7월 중순이면 거의 완벽하게 마쳐진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해당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은 2020년도 6월 18일에 형식적인 답변서를 제출하는 데 거쳤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해서 대부분은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도 9월 10일 날 대부분이 성명준비명령을 보낼 때까지 거의 두 달을 침묵 속에 흘려보내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정기간 6개월 가운데 총 4개월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낸 셈에 해당합니다. 결과적으로 지난 6개월간 신청된 각종 정거조사에 관해서 단 한 번의 변론준비기일도 없이 법정기간인 6개월을 8일 더 넘긴 시점에 최초의 변론준비기일이 정해지게 된 셈입니다. 이런 점은 정말 아쉬운 부분 가운데 하나이고 또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강한 반대도 불구하고 무리한 방법을 동원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지난 9월 30일부터 21대 총선에 사용된 아주 중요한 정거 물품인 각종 서버 등을 교체하는 일까지 추진했습니다. 따라서 부정선거를 파헤쳐온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는 강한 불신감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서버 교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중대한 전거인멸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작되는 첫 번째 재판이기 때문에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민주주의는 공정선거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공정선거 없는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공정선거가 없다면 정권교체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체제를 두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이렇게 부를 수가 없습니다. 많은 뜻이 있는 국민들이 10월 23일 오후부터 시작되는 선거 무효소송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될 특별한 이유와 책무감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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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